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힘들어하고 계신 휴대포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지도를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연 분들께서는 축하와 큰 박수로 이 자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예식의 시작을 아름답게 꾸며줄 오페라팀의 오프닝 무대가 있겠습니다. 그를 위한 어린이들께서 뵙이시는 이 충분히 신랑, 신부의 안내를 뵙는 화춘의 탐구이며 인생의 탐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들은 만절의 숫자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혼인 서약에 이어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 선언 이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주례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지 다음은 신랑 신부를 위하여 축하가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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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